5번에 다시 14페이지 5번 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14 지금 쌤이 살구색으로 하는 거는 너희들 쌤이 읽는데 따라오라고 이렇게 살구색 하는 거니까 미축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광색이나 키워드 이런 거에 좀 중점적으로 보고 문법 설명할 때 이거 다 본문 설명하고 문법 설명할 때 그거 좀 체크하세요 우리가 불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은 everyone 모든 사람은요 뭐인 것 같아요 seem to 뭐인 것 같아요 have a better life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than we do 우리가 사는 것보다 all the people around us 같은 말 바꿨었네 무슨 말이니 누구죠 everyone이라는 표현을 all the people around us 같은 말을 바꿔 쓴 거예요 seem to 앞에 appear to 같은 표현 바꿨었네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뭐인 것 같다 훨씬 더 만족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than we are 우리가 인 것보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지금 첫 줄 읽었지만 대충 뭔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나? 약간 그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첫 문자 읽고 로그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하죠 우리 로그인 이렇게 말하는데 로그인 onto our favorite social networking site SNS를 말합니다 social networking site 하니까 SNS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SNS에 우리가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 뭐 인스타그램 하잖아 하면 we cannot help noticing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cannot help I had냐면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성취를 다른 사람의 자 이거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내가 그냥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죠 자 언제 그리고 뭐 할 때 우리가 비교를 한대요 우리의 삶이랑 비교를 한대요 뭐랑 비교한다? 우리가 보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지 on the screen 자 스크린은 지금 앞에서 표현했던 뭐랑 바꿨었다 on the screen SNS죠 SNS 자 같은 거는 샘 파란 색깔로 이렇게 세모 표시 할게요 on the screen 그 다음에 요거는 everyone 요거 네모 요거 네모 표시 자 지금 요까지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해볼까 우린 서로 뭐 하면서 살아간다 compare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불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훨씬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아 better life 좋은 삶 자 좋은 삶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 그 사람들 훨씬 더 만족하는 것 같아 보여 같은 표현 또 바꿔 쓴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게 나오겠네요 현실에서는요 이 reality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대요 그들이 보이는 것처럼 자 이것은요 아마도 왜냐하면 뭐 하려고 한다 they try to present 그냥 보여주는 거래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in the best way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런 거죠 자 우리는 또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over estimate 하니까 좀 더 과대평가하는 거지 긍정적인 감정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과대평가하고요 반면에 그들의 좀 부정적인 감정은 과소평가하는 거죠 under estimate 이거 어떤 친구가 그 반에서 발표를 할 때 어휘를 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자 지금 compare 이란 단어 보이니 자 이거 compare 이란 단어 한번 색칠해 볼게요 비교한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비교하는 거야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자 이 단어가 동사 두 개로 어휘를 확장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그때 발표할 때 너무 설명을 잘해갖고 선생님이 감동받았어요 자 비교하는 데야 이거를 다른 사람 긍정적인 감정은 과대평가하고 좀 부정적인 감정은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지금 비교에 대한 어휘가 확장된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사실은 속이는데요 fools 바보로 만드는 거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지 어떻게 생각하게끔 한다? 다른 사람들이 진짜 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더 만족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that we are the only ones with problem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글의 키워드가 뭐니? 자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키워드 핑크 색깔로 자 우리는 우리 삶을 뭐 하고 있다?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스크린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다 안하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음 아까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 요런 거 바꿔 쓴 표현들 요런 거 체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별로 이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만족하다라는 표현이란 단어 있었죠 요거 하나 체크해 볼까요? 요거 연두 색깔로 자 컨텐트란 단어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바꿨었다? satisfied 그 다음에 그들이 좀 더 행복해 보이다 happier 요런 표현으로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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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겠습니다 1.